히힛 엘다 뒤 킬 최...맛 하형이야 하형 오메 이거 뭐야 이거 어이씨 수웠나봐 아 많이 돌게이가 많이 돌게이가 난고나 극복 아이 드롭고래지바라 하지만 나에게 바형이 있다 아 이거 어떻게하지? 어이씨 걔 똥갬 아 망고 거 цен히 아노 아 아 아 아 아노 에도 . . . . . . . . 도끄미 흡흡 아이 점탑에 뭐 물어왔나 갓 연사화형 연사몸박 아 구상 못참아 어 인정 에이 뭐고 이거 역시 보통 괴미하네 아 아 쓰레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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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런데 그럼 하지 말자 어 보면 몰라 타락은 좀 어차피 방어도 올릴 건데 룬반구 뭔 상관 어차피 방어도 올릴 건데 나의 방어도는 공격을 한다 애송이 방어도라고 해서 방어만 한다고 생각했나 그럼 왜 방어도죠? 어? 원래 제거하러 왔는데 멤버십을 파네 혼박 한 개만 더 아 이 쓰레기야 아 이러고 있다 너무 달다 아 소스 아 소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네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난건 그냥 1코 20방언데 개삭이네 필요한? 신성특 과형특 재물 좀 주세요 아클틱 재물이 있어야하나 야구공 딴딴해 뭐함? 강화외함? 뭔데 아 왜이렇게 아니 내 룬단구 좀 집었다고 주작을 해 미쓰래 이 게임 시성 못가져간다 뒤져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 뭐? 뭐? 뭐azon 일남치였나이거 제가 50.. 58이잖아. 저는 59입니다. 제대로 진짜 쓰레기 같네. 평소에 전파반입니까? 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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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서 정말 고마워요. 정말 고마워요. 와형을 수행해 나왔나? 와형을 수행해 나왔나? 쇠물 기사회생 고맙니다. 와 이거 500원 주는데 할만하지 않나? 상점도 마침 여기 여기 두 개네. 아 어 골치 커리 태움 신성특구 신성특구 폼멜 해시계 뭐 나쁜 일이야겠어? 무감갑 각인가요? 무감갑 각인가요? 얼마 얼마 사카바든 워 와 화단 쓰는 레메시스 화단 쓰는 레메시스 화원 쓰는 류 쇠주인형 챔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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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없잖아 안써 어포나 줘봐 임마 샹 고맙니 고맙니 공감 오 고맙니 액 고맙니 마이 고맙니 저희가 아 그리 세트 메뉴 맨들맨들한 돌 또 감각 그냥 타격이나 다시 우주소 아이 돈 남겠지 이거 사야겠다 화형이야 화형 사혈 사혈 공짠데 사혈 공짠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함 전하지 못한 어 뭐야 너 어둠의 봉 찾아본다 아차쇼 어 꽝 꽝 꽝 꽝 꽝 진화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다? 싸신 하나 챙기 가까 꽝 잘 먹고 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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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 치킨 맛있네 뭐어 랩패이나 감당할 수 있겠어 아씨 아씨 꼼치네 게임 좀 할 줄 아는 달팽인가 기사 뽑았어야 했는데 됐다 이러나 저러나 죽이면 되지 내가 왜 패턴을 알아야 하지 너희들이 패턴을 공부해야지 아이언클레드 공략법 어 와 어포 단돈 18골드 근데 어차피 돈이 남네 뭐 쓰레기 음 먹을만하네요 먹을만하네요 범토리 범토리 상태 이상이 뭐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힐 비행기 사힐 런트 런트 런트